네 저는 권지나였고요 끝!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다 어색한 공기만 우릴 감싸고 있다 너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내준다 내가 전부는 표정이라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널 보내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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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 기다린다 난 기다린다 서운해하는 날 기쁨 니 없는 하루가 사실 말은 잘 그려지질 않아 넌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너의 행복이 됐잖아 나 없인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잖아 내 소미의 표정이지만 싫어진 거잖아 이제 널 넘어줄게 비겁해진 널 보낼게 아파 내가 그렇게 널 보내줄게 너 ven 한글자막 by 한효정